다른 분들은 요맘때쯤 되면은 그 냉캐러 아 그 논이고 드리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시골집 마당에 냉이가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? 냉이 자 보이시죠? 저희 시골집에서 캔냉이입니다 저희 시골집에서 캔냉이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장에도 넘었고 구글일때도 냉이향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골집 마당에 지금 자라고 있는 냉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? 아 이거 뭐 심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풀약을 줄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향이 너무 좋아서 캐 먹으려고 합니다 Dust 놀자가